신장엔스가 쓴 보이차 경제사 보면 그분이 자세하게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무지역은 이미 청나라에서 황제시대 공차를 했던 지역이에요. 개발이 한 2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기는 민국시대부터 1900년대 초반 민국시대부터 개발이 좀 늦게 되는 거예요. 개발이 차이에 있어서 여기는 아직도 덜 개발되서 남아 있는 거죠. 저쪽은 한번 밀란도 겪었고 그렇게 돼서 나무도 다 없애고 최근에 보면은 요 몇 지역들도 예전에 고차수를 따르면 높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고차수 고수차바람이 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수차가 좀 높은 상품가치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상품가치가 없애버렸는데 딱히 쉬우니까 다 해버려요. 칸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상품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후손들이 우스갯소리로 엄마 왜 그때 우리 고수차를 다 도끼질 했냐고 이런 얘기를 듣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임무지역도 그런 전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없어진 거고 여기는 개발이 내가 봤을 때는 개발이 늦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 차인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생태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게 가치가 되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